XLE conseil X GO 초남원 2020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먹었다 이유 같은 건 모르겠고 초남원에겐 큰 도행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해볼까 미래 탐사 알아가볼까 이 세계를 난천모의 궁주리 과거에서 무척 보완 미래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나 아이고 세상에 추가 지붕이 거의 한다 물론 집집만한 전기와 수도가 다 있다 왕망 농사도 기계가 짓는다 왕망망 그럼 사람은 뭐라지? 멈출 수는 없지 미래 탐사 파헤쳐 볼까 이 세계를 난천모를 노리는 아는 바다에서 못맹수 미래세상에 이상한 뇌모를 보내 노래 기억은 좀 돌아봤어? 할머니? 아니구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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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거 이거 이거 핸드폰 입추나도 내고 카메라도 내고 뉴스나 궁금한것도 알려줘 궁금한걸 물어보면 얘가 다 답을 해줘요? 트루 말해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성패션디자이너는? 대한민국 대표 남성패션디자이너는 앙드래김입니다 앙드래김? 아이고 그 선배 우리집 뒤에 살 때 잘해줄걸 앙드래김을 뛰어넣는 어떤 드래가 필요해 곤드래초고 마늘의 초록 아이고 너무 어려워 할머니 뭐가 더 멋있어요 기억을 되찾는 법 기억을 되찾는 법은 모르겠어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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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 암무커인지 과거에서 벗겨있어 미래세상엔 대비가 피하라네 할머니 이거 들어봐 왜 해요? 이거 들어봤잖아 자신이 이후 주의국이 날아났다며 내가? 내가 왜 그랬을까? 왜 그댈지 말대로 돌아가요? 내가 돌리는 거야 리본건으로 역시 미래에 간다 할머니 좋아야 내가 한번 해볼테니까 아유 그렇게 마음 떨리누나 오 잠깐만 이거 봐요 이건 바로 미래 패션 알아봐 요즘 미래 패션 이 몸에 장착할 패션 담당 나는 세상을 뒤집어 미래를 아는 패션아 미래세상엔 넌 못할게 보인다 옷이 그렇게 좋아? 당연하죠 광으로 돌아가면 디자이너가 될거야? 당연하죠 일생 한번 광고한거 몰라고? 당연하죠 그렇게 돌아가서 다 바꿀 수 있는거라면 얼마나 좋아요 부지럭게 찌빈의 탐사 부지럭게 찌빈의 탐사 그 가른하신 시간여행 하지만 이게 당신 마음에 위로가 된다면 이게 당신의 시간여행이라면 그래서 뭐를 알고싶은데 다 알고싶어 미래 탐사 바꾸고싶어 내 미래를 다 알고싶어 미래 탐사 바꾸고싶어 내 미래를 그럼 어떠거나 그게 뭐죠? 그게 뭐에요? 그거를 아무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어? 그걸로 디자인도 배우고 양자점도 열고 그걸 다 할 수 있어요? 그 그럼 종훈이도 아! 그거 공부시켜줄 수 있어요? 없다면 다래도 보내줄 수 있으며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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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용한 정보들 미래 탐사 화호를 뒷바꾼 미래 탐사 내가 화풀 내 인생 인생을 바꾼 수 있다면 미래에 눈물을 슥슥슥 주워남아 현실의 미래 탐사 미래 탐사 미래를 아는 시간여행 더 많은 걸 갖고 과거로 가 더 많은 걸 받고 미래를 맞아 가자 내 손에 내 짓건 시간을 여행 易 나는 결착기 내 인생을 바꾼 시간ium 그렇게 우리 공부들 모든promies 인생을 바꾸는 시간여행 그래도 시간 여행자님 그러니까 지기 과거로 돌아가는 너 아이 그건 안달아 쳐줄지